구과 가족이 몇 명이에요? 대화 1 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어머니하고 형하고 저 세 명이에요. 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네 명이에요.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대화 2 이 사람이 리안 씨 여동생이에요? 네 맞아요. 제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 정말 예뻐요. 지금 몇 살이에요? 스무 살이에요. 여동생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구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4명 다시 들으십시오. 4명 2번 5명 다시 들으십시오. 5명 4명 3번 22살 다시 들으십시오. 22살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4번 가족이 몇 명이에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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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으십시오. 가족이 몇 명이에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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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5번 5번 10 donated 1대 10